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H&M을 오랜만에 구경을 하러 갔어요 원래는 원피스 예쁜 거를 하나 찾으러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생각보다 예쁜 옷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H&M에서 쇼핑을 좀 해볼까 하고 옷을 좀 몇 개를 골라봤고요 제가 막 원피스 골라달라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예쁜 원피스도 두 가지 겟을 해왔고 여름에 예쁘게 입을 만한 옷들도 같이 겟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샀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침 전에 페스티벌에 갔다 왔는데 나시티를 입고 갔거든요?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밖에 계속 있었어요 되게 지금 이상한 모양으로 이렇게 팔이 타 있는 상태라서 여기도 보면은 보이세요? 이 케첩 그대로 아 이게 뭐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손목에 이거는 무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산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선 제가 원피스 산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블랙으로만 두 개를 샀어요 이런 옆에 레이스가 이렇게 달려있는 원피스고요 되게 몸에 슬림하게 딱 붙는 스타일의 원피스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사실 눈여겨보고 있었던 원피스라서 이번 기회에 그냥 사버렸습니다 밑에다가 뭐 부츠 같은 거 매치해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요즘에 많이 나오는 플랫한 샌들 같은 거 같이 신어줘도 예쁠 것 같고 좀 살짝 섹시하면서 샘플하게 입어줄 수 있는 드레스 사실 이건 아직 입지 못했어요 근데 도망간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이 진짜 저렴해서 19,900원이에요 그냥 진짜 여름에 좀 뽕 뽑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 이런 블랙 드레스도 하나 샀고요 그리고 이게 좀 다른 스타일의 원피스인데 이것도 블랙 미니 드레스고요 얘는 라인이 좀 달라요 허리에서 살짝 완전 밑에 A라인으로 퍼지는 그런 드레스고 뭐랄까 그냥 딱 입었을 때 핏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완전 슬림하게 딱 붙는 드레스도 좋지만 좀 이렇게 약간 살짝 퍼지는 형태의 미니 드레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귀여운 느낌의 미니 드레스? 이 앞에 이렇게 구멍이 살짝 있고 여기에 리본을 묶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약간 여기가 좀 포인트가 되어주는 살짝의 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드레스고 파진 형태가 좋아서 얘를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냥 되게 귀여운 드레스였어요 그리고 얘도 사이즈는 US4 사이즈인데 이게 스몰 사이즈인가? 제가 이거 떼버려가지고 사이즈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US4 사이즈입니다 이것도 한 3만원 안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저렴하게 구매했던 원피스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운동할 때 입으려고 샀던 건데 홍대 H&M 가면은 지하의 한쪽 면에 그 운동복이랑 좀 약간 에슬레저룩? 그런 카테고리의 옷들이 좀 이렇게 한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막 구경을 하다가 컬러가 귀여운 이런 탑 제품이 있어서 이것도 구매했습니다 색깔이 일단 너무 귀엽지 않나요? 그래서 이런 되게 귀여워서 저는 운동할 때는 좀 크롭탑이나 브라탑을 많이 입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귀여운 것도 한번 입고 해보고 싶어서 이것도 하나 사봤고요 이거는 그 컬러의 종류가 한 6가지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흰색도 있었고 베이지 아 그리고 막 주황색 이런 컬러도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컬러풀한 탑들이 되게 많아서 고르는 재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입을 것 같은 걸로 우선 먼저 사봤고 일부러 이 핑크색으로 하나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얘도 탑 제품인데 이거는 사실 너무 기본템이라서 사두면 잘 입을 것 같아서 딱 피팅을 해서 입어보자마자 아 이건 사야겠다 하고 결심했던 옷인데 음 이런 스퀘어넥의 크롭 나시티 제품이에요 여기 일단은 여기 넥라인이 되게 예뻤고 그래서 이제 여름에 청치마나 청바지 그런데 그냥 딱 깔끔하게 입어주기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약간 흑청 팬츠 같은 거 흑청 반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다 이렇게 툭 걸쳐주면 약간 자라 느낌으로 되게 심플한 룩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나시탑이라서 얘도 14,900원 되게 저렴하죠? 15,000원짜리 크롭 탑 제품이고 이것도 되게 부들부들하고 재질도 엄청 골지라서 엄청 신축성이 좋아요 그래서 여름에 되게 편하게 입기 좋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고 그래서 얘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던 홀터넥 탑인데요 이거 보자마자 이 컬러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죠? 되게 이국적인 느낌도 나고 패턴의 색깔 조합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딱 이런 패턴의 홀터넥 디자인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좀 약간 꾸밀 때 입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수 가지 같은 데 가서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요즘에 좀 홀터넥이 많이 눈에 들어오긴 해요 아무래도 여름이고 최근에 와서 홀터넥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고 어? 이거는 무조건 사야겠다 하고 바로 샀던 홀터넥 탑 제품이고요 그리고 얘도 스몰 사이즈예요 되게 싸요 9,900원 1,000원짜리 되게 저렴한 홀터넥이고 가격 대비 질이 되게 좋다 생각했거든요 골지인데 엄청 신축성 되게 좋고 부들부들하고 그래서 여름에 딱 걸쳐주기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옷을 보자마자 이건 이렇게 입어야겠다 생각에 바르놨던 그런 홀터넥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거의 탑 제품이 엄청 많아요 하의는 거의 안 사고 상의 제품들만 진짜 많이 샀는데 이것도 단추를 좀 잠그고 근데 H&M은 딱 뭔가 트렌디한 디자인이 확실히 많아서 쇼핑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내가 왜 H&M을 입고 살았지? 이 생각을 진짜 쇼핑하면서 좀 했는데 이것도 딱 그 제가 궁금했던 그리고 막 아 이거 저거 저거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디자인인데 이렇게 앞에 단추가 이렇게 달려있고 입으면 살짝 벌어져서 앞에 여기가 살짝 보이는 그런 디자인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거는 딱 보자마자 바로 입어보고 사이즈 괜찮네 하고 샀던 티셔츠고 이거랑 약간 연한 베이지색 컬러도 있었어요 확실히 브라운 컬러의 옷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또 원피스도 있었고 다른 탑 제품 중에서도 브라운 컬러 옷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보면서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좀 많이 찾던 디자인이어서 입어보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고 얘는 이제 스몰 사이즈예요 근데 저의 어깨에는 완전 딱 맞지만 저는 좀 타이트하게 입고 싶어서 일부러 이제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얘도 되게 약간 후들후들한 소재라서 여름에 진짜 입기 좋을 거 같아요 되게 시원한 소재? 입으면 되게 시원한 그런 느낌이에요 엄청 신축성 좋고 약간 차가운 느낌의 그런 여름 소재라서 그래서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올여름에 꼭 필요한 짜잔! 튜브 탑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 트레이닝복 존에 있는 그 한쪽에 이렇게 두 개 세트로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사이즈를 한 번 딱 입어보고 바로 이번 템으로 사면 좋겠다 해서 바로 사는 옷이고 이것도 진짜 가격 대비 너무 저렴하게 잘 산 것 같아서 이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만 원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앞에가 이렇게 하고 뒤에는 짧은 느낌 앞뒤 차이가 이 정도 튜브 탑은 사실 올여름에는 꼭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템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구매를 했고요 흰색이랑 블랙이랑 딱 기본으로 갖고 있으면 너무 잘 입을 거 같은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얘랑 검은색 세트로 구매를 했고요 이건 여름에는 진짜 잘 입을 거 같아요 그래서 얘도 좀 딱 맞게 입고 싶어서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시스루 파일의 가디건 또 하나 샀어요 사실 살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자마자 안 살 수가 없겠다 그냥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샀어요 딱 입어보니까 너무 또 예쁜 거예요 사이즈도 딱 잘 맞고 팔 부분도 좀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끝에도 되게 디테일이 예쁘고 앞에는 이렇게 끈 두 개가 있어서 묶어줄 수도 있고 저는 밑에는 좀 이렇게 그냥 안 묶고 이렇게 그냥 흘러내게 두기도 하거든요 둘 다 묶지는 않고 사실 둘 다 안 묶어도 나름의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매력이 좀 다른 옷이고 지금 저는 이런 나시 탑이랑 같이 입어두는데 나갈 때 한 번 입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블랙 원피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A라인 원피스랑 같이 이제 입어두는데 너무 예뻤어요 진짜 예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너무 예뻐서 안 살 수 없는 약간 그런 가디건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굴을 확 살려주는 느낌?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든 가디건이고요 얘도 아 그리고 또 H&M을 한 번 더 갔다 왔는데 최근에 친구랑 이제 구경을 하다가 이런 티셔츠 완전 빡시한 완전 빡시한 티셔츠예요 그래서 약간 원피스 티셔츠? 엄청 크죠? 엄청 큰 티셔츠도 샀고요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티셔츠를 되게 좋아해서 완전 크게 좀 원피스처럼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 거기다가 약간 부츠컷 약간 웨스턴 부츠 같은 거 신어주면 되게 멋있잖아요 그렇게 입고 싶어서 이것도 구매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름에는 무조건 원피스를 진짜 많이 입어서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잠깐 나갈 때나 그냥 하나만 툭 걸쳐주는 거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편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 진짜 많이 입고 있어 이거 잘 때도 입고 나갈 때도 입고 친구 만날 때도 입고 그냥 집 앞에 커피 사러 나갈 때도 입고 이거는 완전 저의 지금 완전 딱 교곡템입니다 그래서 딱 입었을 때 엉덩이를 실하게 딱 덮는 기장의 원피스 티셔츠예요 애초에 이 사이즈 자체가 엄청 박시하게 나와서 이것도 스몰 사이즈인데도 되게 커요 일부러 박시하게 사지 않아도 되게 적당하게 예쁜 핏을 핏으로 원피스처럼 입어줄 수 있는 그런 티셔츠 저한테 살짝 큰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 잘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잔! 선글라스도 하나 샀습니다 제가 이거 친구랑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친구랑 같이 가서 살까말까 살까말까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이거는 딱 그 알죠? 약간 미국 느낌 그냥 미국 느낌 나는 선글라스 제가 원래는 이거를 이런 쉐입을 많이 쓰고 다녔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최근에 진짜 많이 안 끼긴 했는데 이거 까만색을 제가 진짜 많이 끼고 다녔어요 지그재그해서 샀던 건데 제가 요즘에 선글라스 진짜 많이 끼고 다니는데 요런 요 쉐입을 원래 제일 좋아했었는데 이거는 좀 되게 완전 힙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좀 더 그냥 캐주얼하고 좀 더 데일리하게 끼울 수 있을만한 거를 하나 더 사고 싶어서 눈 쉐입을 하나 샀고요 보잉 선글라스라고 하죠? 요런 느낌? 그래서 이것도 나름의 그런 감성이 갬성이 있잖아요? 약간 미국 느낌 진짜 요것도 되게 저의 얼굴형에는 요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요것도 하나 사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즘에 또 산 이후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요 선글라스까지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제가 최근 H&M 가서 산 것들 보여드렸고요 되게 오랜만에 H&M 쇼핑했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제 올여름에는 H&M 가서 쇼핑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다음에 또 쇼핑하게 되면 하울을 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고 귀여운 옷들이 되게 많아서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H&M에서 구매한 옷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매번 찾아와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 다음 영상을 들고 보낸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시리스트 할 때가 좀 온 것 같아요 그쵸? 저번 달에 한번 올렸으니까 또 좀 사고 싶은 아이템들 모아서 다음 주가 될진 모르겠는데 일단 위시리스트 영상도 곧 들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의 이 이상한 텐 자국을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